한 발짝 이현주 목사님의 한 발짝이라는 시입니다 한 발짝씩 걸었더라 쌓인 눈 위에 도장 찍힌 대발자국 되밟으며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한 발짝씩만 걸었더라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내 몸이 옮겨졌더라 인생도 결국 한 발짝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 눈 내린 길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쭉 보니까 자신이 올라갔던 발자국이 찍혀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도 한 발짝 한 발짝씩 앞으로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능력에 제한받는 인생들 우리 인생들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날개를 주셔서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발짝씩 걸어가는 데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발짝씩 걸어가는 데 속도를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한 발짝씩 걸어가는 데 즐겁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7년 우리의 발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성실하게 걸어야 합니다 절대로 일확천금 꿈꾸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않은 열매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며 이익 챙기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즐겁게 걸어갈 수 있고 때로는 좀 빨리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아름답고 멋진 2017년도를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1월 둘째 주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금년도 한 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것을 목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며 삽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2017년 우리 교회 표호 여러분 볼 때 왼쪽 앞쪽에 현수막이 있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금년도 우리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표호를 정했습니다 10편 1절에서 1장 1편 1절에서 3절이 되어 있는데 실은 10편 1편 전체 6절까지 여러분들 자꾸 하루에 한 번씩 읽다 보면 아마 10편 1편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0편 1편은 행복시입니다 행복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10편에 한 25편 정도의 행복시가 있습니다 10편 전체는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주신 노래고 간증이고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10편 1편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면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꼭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먼저 물이 찰랑찰랑 흘러가는 그런 신의 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또 그리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고 하면 3절 말씀에 보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암 같으니 뿌리를 그 신의 가에 깊게 내리고요 잘 자라서 가지가 펼쳐지고 잎이 청청 푸르게 잘 있고 거기에 실한 열매들이 막 맺혀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야 될 그림은 신의 물 찰찰찰 흐르는 신의 물이 흐르고 그 옆에 가지가 뻗어있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있는 그런 한 그루의 나무를 그리면서 올 한해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그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그림 가슴에 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가꾸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왜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되냐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편, 1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자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꿈꾸면서 시작한 한 해입니다 이 신의 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10편, 1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라는 말은 악인과 대조되는 인물인데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없고요 5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는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 역시 여기서도 역시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신의 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의인이고 악한 일하면 못된 짓 하면 악인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1차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적인 의미는 악한 일을 하면 악인이고 선한 일을 하면 의인인데 성경의 1차적인 의미는 의인에 대한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구원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제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때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자신이 직접 듣고 때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막말을 쏟아 놓을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거 보면서 놀랄 때가 있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인이다 생각할 때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개설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과 벗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복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살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과 벗하고 살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감되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당연히 그 길은 인정하시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많은 공을 들이고 또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는 의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족한 죄인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쓰고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집에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겸손히 무릎붙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즐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설되며 의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배를 통해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하고 더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행복한 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편에서 말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고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막연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믿음 없이 나오면요 왜 나왔는지 의미도 못 찾고 재미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봉사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팍팍의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갈 때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즐거운 것이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야라는 것은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순정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멈추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까지 가지고 순정하려고 가지고 나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묵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까지 끌고 나와서 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 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관심이 가고 누군가에게 시선이 갈 때는 왜 그렇습니까? 원처럼 불러야죠 암흑에야 불러면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목하시죠 가까이 오시고 또 필요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인만웰의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목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껏 많이 가진 것보다도요 세상에 높은 주의를 얻고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돕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일수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까지 나와서 끌고 가서 순정하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청산유주서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는데 말씀 순정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투자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말씀 생활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말씀이 신앙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인생길 걸어가게 하고요 때로는 삐짝 옆으로 삐치고 일탈했을 때 다시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주는 온도를 올려주는 말씀 뜨겁게 온도를 올려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길을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고요 또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나의 삶에 말씀을 통해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을까 내 언어가 이렇게 순화될까 내가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뀔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것을 맞설 수 있을까 자기 삶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인들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에 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빨 한번 깨물고 가면요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들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것들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빨 깨물어서 안 됩니다 메타작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지실 때 못된 생각들과 쓴뿌리들과 습관들이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 막 매체에 중독되어 있고 온난한 것에 중독되어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아무리 아무리 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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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괴를 만져야만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어른들 마찬가지죠 뭐 주처 문제들이 있고요 또 어떤 중독되어 있는 그런 막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뿌리 뽑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에 맡길 때 그런 안 좋은 신앙에 부끄러운 그런 습관들도 변화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랍니다 그렇게 안되던 것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1절 말씀에도 그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괴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 자리가 아니구나 확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안 앉겠다고 안 서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결단하게 하면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즐거워야지 신앙생활도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워야지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게 즐거워야지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속에 뛰어들어갈 때 즐거움이 있고 또 주야로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멋지고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들입니다 신의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과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한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한 단어가 의인과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신의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3절 맨 끝에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연단하기 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것을 잘 견뎌내면 형통한 것입니다 어쩔 땐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엿벽에서 주신 복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2017년 신의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목표를 걸었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육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높이십시오 성경사랑대행진 개인적으로 해오시던 것 멈추셨으면 계속 해나가시고요 3월부터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지면 거기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의인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행복한 2017년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요 겨울잠 자기 전에 도토리나 이런 것들을 막 주워 먹죠 그리고 나서 나무에 올라가서 확 뛰어내립니다 엉덩방아를 꽝 찌면 아파 아프면 또 막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 또 뛰어내리는 안 아파 그럼 그때 겨울잠 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었다는 것이죠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기름기가 여기다 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년도에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삶 속에서 얼마나 순정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을 깨닫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채우고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 때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멋쟁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나님과 밀월 관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복 있는 인생 사시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깊고 또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멋진 삶을 꿈꾸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인생들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금년도 안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